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 기업, 100년 돌봄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간호사진전이 개막됐습니다. 13일까지 진행하는 간호사진전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장은 늘 한결같이 국민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연경 회장은 1923년 조선간호부의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의 100년 발자취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며 지난 100년이 간호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호사가 국민건강을 지켜왔듯이 앞으로의 100년도 대한민국 간호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진전은 대한민국 간호사 탄생부터 신종감염병 극복까지 한국 간호 문을 열다. 여성차별을 뛰어넘어 전문직으로 간호백년 위대한 여정. 국민건강 향해 내딛다. 천사에서 전사로. 국난 극복과 함께하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 케이널싱, 글로벌 간호 이끌다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져 간호백년의 역사와 사진들을 관람했습니다.